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설? 메리 설날이죠 설날이 돌아온 나들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설에는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용돈 받는 날이에요 설이? 그냥 세배하면 용돈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? 그렇지 세배하시고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친척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